미국 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새벽 3시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연 5.25에서 5.5%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작년 7월 25BP 인상 이후 여섯 번째 동결입니다. 한은 기준금리가 연 3.5%라는 점을 고려하며 한미금리 역전폭은 2%포인트로 11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. 연준은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이전보다 줄어든 모습입니다. 성명서를 통해 최근 몇 달 동안 FOMC의 2%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는 문구를 새로 삽입했습니다. 파월 회장은 시장이 우려했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은 약해졌습니다. 그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책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더 큰 확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더 확신을 갖기 전까지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기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인플레이션이 바닷가 내려야 몫s을 걷은 것입니다. 인플레이션을 걷기 전까지는 더 큰 확신을 받았습니다.